그럼 지금부터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습 콘텐츠 개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습 표준 안내서의 체계,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습 콘텐츠의 내용 선정, 교과목별 연습 콘텐츠의 유형 결정, 연습 콘텐츠 활용 방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다면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원에서는 2020년도에 현장 교사들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안내하기 위한 표준 안내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표준 안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기초 영역, 기초학력 예방 영역, 기초학력 진단 영역 등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은 2, 3개의 모듈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모듈들은 내용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서 기본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론적 기초 영역의 경우 기초학력의 개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특징,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저런 모듈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모듈들은 기본 교과의 경우 기초학력의 이해라는 교과와 심화 교과의 경우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교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안내서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진은 1차 년도에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교과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선정한 교과목과 구체화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본 연구진은 교원 연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크형 콘텐츠, 애니메이션형 콘텐츠, 대담형 콘텐츠, 시험 및 연습형 콘텐츠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크형 콘텐츠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내용 전문가가 강의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형 콘텐츠는 교사 학생의 사례, 기초학력 관련 내용을 동영상과 그림, 그리고 대사와 자막 등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통해 실제감 있게 제시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담형 콘텐츠는 기초학력 관련 이슈에 대해 해당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및 연습형 콘텐츠는 진단 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내용 전문가가 직접 시연해 보이고 연습을 유도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럼 시험 및 연습형 콘텐츠 중 초등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과 관련된 콘텐츠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 캠프를 활용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지도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보정 자료의 확인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향상도 검사가 마무리되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화면 상단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 학습을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 중앙에 보정 학습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때 지도하는 학생들이 보정 학습 현황에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꼭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배포하기를 눌러야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결손 요소에 따른 맞춤형 보정 자료가 배포됩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일괄 배포를 누르시면 한 번에 지도하시는 학생들의 보정 자료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배포하고 싶으시면 배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보정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밑줄 쳐져 있는 학생의 이름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화면에 출력되는 자료들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학습 결손으로 판별된 학습 요소들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하는 방법은 각 보정 자료에 있는 늘품이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보정 자료들을 한 권의 책자 형태로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시려면 화면 우측에 하단에 있는 보정 자료 모음을 클릭해야 합니다. 보정 자료 모음을 개인별로 출력하여 교사용 한 권, 학생용 한 권씩 각 두 권씩 제작합니다. 보정 자료 모음에 있는 늘품이는 해당 학습 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핵심 내용인 핵심 콕콕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력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핵심 콕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에게 실력 다지기로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진이 개발한 콘텐츠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에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기초 영역의 경우 총 8종, 기초학력 진단 영역의 경우 총 5종, 기초학력 지도 지원 영역의 경우 총 6종,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초학력 지도 지원 성과 공유 영역의 경우 총 3종으로 총 22종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호파였습니다. 각각의 콘텐츠들은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이 개발한 연수 콘텐츠는 현장의 교사들이 순서대로 수강해도 무방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관심 분야, 부족한 역량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